안녕하세요 독일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대립묘목 농원에서 사온 그런 식물들 조금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홍천에 또 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56분입니다. 오늘은 거꾸로 오전에 일을 좀 다 마쳐놓고 운동도 갔다가 얘네 싣고 바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사온 애들이고 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무늬 은행나무예요. 굉장히 예쁘죠. 얘가 심폴에 올라와있은지 한 2주정도 됐는데 아무도 안사가지고 제가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지대는 집에서 해온 상태에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심어줄건데 얘는 욱산번나무예요. 이 밑에는 산번나무 대목을 사용한 것 같지만 이제 위에가 이제 좀 겹번나무 예쁘게 피는 욱산 그런 번나문데요. 위에는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꽃눈이랑 잎눈은 살아있는데 얘가 올 한 해 동안 가지를 거의 쳐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땅에다 심어가지고 월동을 하면 내년엔 좀 잘 자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애로우 자리부터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기 블루베리를 좀 더 저쪽으로 치우고 저기다가 삼총살을 이제 심어줄 거고요. 이 휴케라들은 음 저기 정원 이제 정원이 아니고 저를 뭐라고 불렀죠? 제가 야생화화단 저기 구석탱에다가 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비스타 매자도 조금 어디다 심을지 정해줘야 될 것 같고 이 무늬은행나무랑 이 욱산번나무도 자리가 정해지는 대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욱산번나무를 심어주겠습니다. 이 심을 위치는 제가 키우고 있는 안개나무 삼총살 이 사이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다른 한쪽 사이에는 무늬은행나무를 심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도움을 받아서 오늘도 같이 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흙을 보니까 많이 좀 비옥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 봄에도 이 화단 위에다가 상토를 좀 많이 뿌려두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섞이면서 땅도 부드러워지고 많이 비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욱산번나무가 심길만큼 흙을 판 다음에 이제 뿌리를 확인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올 봄에 얘를 이제 화분으로 옮길 때만 하더라도 뿌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뽑아 보니까 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안심을 했고 이렇게 화분 건면 보이는 곳에 뿌리가 많이 자리 잡아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그냥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올 봄에 심을 때 애초에 바팅 믹스를 만들어서 심었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에는 그냥 기존의 밭들만 채워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거를 막 발로 밟아서 조금 다져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즘에 누가 이렇게 발로 밟냐 뭐 자연인에서 봤더니 그냥 물로 줘서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한 반절만 밟고 나머지는 물을 주워서 다져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늬은행나무 이거는 이제 제가 배송받은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분재형으로 키운 것 같습니다. 전목묘인 것 같은데 아마 100% 마사토에 심겨져 있을 거예요. 일단 성장을 많이 안 시키고 작게 키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서 심는데요. 저는 조금 크게 빨리빨리 키우고 싶기 때문에 영양소가 있는 흙에 좀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마사토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많이 제거해주진 않고요. 한 이 정도 기존의 마사토를 한 반절 정도만 털어내 주었어요.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심어줄 건데요. 영양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기존에 털어낸 마사토와 그 다음에 바트 그 다음에 이거는 상토예요. 원예용 상토 이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 무늬은행나무 주변에다가 뿌려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놓은 데다가 무늬은행나무를 좀 자리를 잡는데 애초에 조금 깊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 이유는 여기다 이제 바트 믹스를 섞어줄 건데 너무 높이를 딱 맞춘 다음에 꾹꾹 눌러버리면 뿌리가 상할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흙은 계속 채워가면서 제가 이걸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래 위로 이렇게 톡톡톡 흔들면서 기존의 마사토가 사라진 그 공극에다가 이제 이 바트 믹스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심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저도 이렇게 위치가 틀어지지 않는지 확인까지 하고 아버지께서는 계속 흙을 부어주시고 저는 또 계속 아래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뿌리 사이사이에 이 흙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심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이용해서 뿌리가 다치지 않게 살짝살짝 다져주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다음 타자는 휴케라들입니다. 휴케라를 심을 공간을 도저히 못 찾아서 기존에 이 고추가 심어져 있던 애들 고추를 다 뽑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얘네를 심어줄 건데요. 이렇게 4개를 심었는데 조금 공간을 여유있게 심었습니다. 내년 봄에 포기가 커질 것을 대비했어요. 이제 이름표를 좀 기록용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시트로닐 가장 노란빛이 나는 요거를 이제 골랐는데 얘를 가장 위에다가 심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포레버 레드 요거는 어제만 해도 몰랐는데 요렇게 빛 아래서 보니까 굉장히 빨간 색깔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뿌리도 실에서 얘도 털지 않고 그대로 파놓은 흙 위에다가 넣어주었고요. 세번째 애는 포레버 퍼플입니다. 저는 이게 약간 검붉은 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라색인가 봐요. 약간 그 달랑무 같은 그 비트의 색깔과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가 사실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름을 보니까 일렉트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잎맥이 이렇게 화려한 게 약간 번개 모양 이런 전기가 통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봐요. 잎은 제일 작은데 뿌리는 굉장히 제일 실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도 심고 계시고 저도 심고 있는데 요게 이제 너무 위로 올라왔다고 하시면서 이제 흙을 조금 더 파셔가지고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심어주셨어요. 저는 이제 한 손으로 하느라 조금 이게 흙을 다져주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한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름표를 괜히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이름표를 여기다 안 꽂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여기다 꽂아놔도 예쁠 것 같다고 해서 이름표도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매자나무 루비스타도 심어주었습니다. 제가 키우는 수양벚나무 사이에 여기 빛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리를 잡아주었는데 이거는 심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가시가 가지에 나 있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 뽑는데도 조금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화분 옆을 쳐가지고 아주 어렵게 끄집어냈는데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냥 흙을 털지 않고 그대로 심어줄 거예요. 여기도 흙을 조금 많이 판 다음에 한번 위치를 잡아줘 봅니다. 아주 한 번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요것도 약간 빛을 향해 가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자리를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 찔릴까 봐 무서워가지고 아주 살살 해가지고 약간 비틀어서 이제 햇빛 쪽으로 이파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옆에 이제 다시 흙으로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뿌리가 또 다칠까 봐 이제 겉부분만 이제 다져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 에로우드를 심어줄 건데요. 기존에 여기에 있던 블루베리 화분들을 옆으로 조금 이동을 시킨 다음에 땅에 깔려있던 제초 매트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땅이 굉장히 촉촉해 보이고 비옥해 보여가지고 엄청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화분째로 애들 위치를 잡아줬는데요. 전 여기서 좀 오래 키우고 싶어가지고 1미터 이상의 간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땅을 파봤는데요. 돌이 조금 많아서 살짝 걱정이 되었어요. 과습 걱정은 없지만 영양분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계속 심어 봐야겠죠. 이렇게 화분에서 꺼내봤더니 뿌리가 너무 실했습니다. 정말 튼튼해 보여서 요대로 그대로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아버지께서 땅을 파주셔가지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아주고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손으로 저는 잡고 있어요.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심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윗부분을 잡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고 있는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흙을 사이사이에 넣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흙을 다 넣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물턱을 만든 후에 물을 흠뻑 주었어요. 물은 한 3번에 걸쳐서 주었는데요. 이제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렇게 물을 주니까 흙이 다져지면서 구멍도 생기고 거기에 이제 다시 흙이 채워지면서 요런 식으로 흙이 잘 다져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아주 흠뻑 주고 나야 활짝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물턱의 높이만큼 상토를 조금 깔아줬어요. 요거는 영양분을 주는 것도 있지만 보온을 조금 해준다고도 합니다. 블루웨로우 3총사도 이렇게 다 심어주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처음에 흙 파고 심고 나서 물턱 만들어서 물 주고 그 위에 상토를 깔고 이건 이제 아버지 아이디어인데 요거 원래 잡초매트가 있었잖아요. 요거를 그냥 다시 덮어주었어요. 물을 이제 흠뻑 주고 나서 이제 물을 따로 챙겨주진 않아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제초 매트를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바람 잘 통하라고 이렇게 구멍은 조금씩 내주었고요. 내년 봄에 이제 얘가 월동 잘 하고 나면은 그때 뭐 벗겨주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미터 정도 반격을 끄고 이렇게 잘 심어 놓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 땅이 얼기 전에 홍천 정원에다가 새로운 묘목들을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 많은 걸 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육회라도 월동 잘 하기를 바라고 이제 나머지 나무들도 겨울 잘 이겨내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뿅 뿅 뿅 뿅 뿅 감사합니다.